난 사람들은 난 사람들인가봐. 네, 맞습니다. 두 분 다 전 대통령들의 사주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춥지? 네. 제가 지금 사주를 두 개를 준비했거든요. 누군지 밝히지 않고 이 둘의 궁합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 궁합. 그래, 보자. 여러 가지 궁합을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응,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남자분이 1941년 12월 19일이고 여자분이 1952년 2월 2일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나이 먹어서 하나 갖다 이거 뭘 봐. 참, 그래 보자. 흐냐다 구열보십시다의 천지군군이로... 어, 이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잘 호흡이 맞으면 괜찮은데 여기 나이기로는 부부로는 갖다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만일에 부부로 산다고 하면은 이 여자가 여자분은 갖다 자손이 없어요. 남자는 갖다 자손이 있는데 뭐 말하자면은 재혼을 해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둘의 궁합은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야. 윙띠하고 윙띠하고. 그런데 이 사람 둘을 보면 극과 극인데. 극과 극이고 하나는 좀 이렇게 이 남자분은 자기가 생각 여지도 있지만 뭐라 그럴까 남한테 좀 끌려가는 성향? 그러는데 이 여자분은 굉장히 강하다 고집이 세서. 고집이 세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만 되는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관운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부로 갖다 백년을 할 수 있냐. 부부로 갖다 백년을 할 수 있냐. 중간에 만난 사람들이라면 백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백년을 부부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부부로 살 수가 없어. 부부로 만일에 산다는 사주로 저기 한다면. 내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들인데 재혼으로 해가지고 여자는 자손이 없으면서 산다면은 모를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난 여기 놓기는 부부로 안 나와. 이 사람들이. 뭐 갖다 합의점이 있는 게 있어야지 되는데 서로 못 잡아 봐서 난리네. 절대 맞지를 않고 이 여자분은 굉장히 대차야. 대차인데 관녹은 갖다 이 두 분이 관직 생활을 관녹은 있는 사람들이거든. 관녹은 있는데 말하자면은 뭐 욕심이라고 그럴까? 내가 욕심이 너무 내가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화를 그르친다고. 말하자면 이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저기 보면은 왜 여자는 몸이 많이 지금 아프거든요. 건강이. 건강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컴컴해. 컴컴하다고요? 왜 여자를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컴컴한 것은 뭐 병원에 갔다 누워서 있다든지. 무슨 뭐 오게. 뭐 어디에 갖다 갇혀 있다든지. 이런 자기가 이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공간. 거기에 갖다 있는 걸로 지금 나와요. 여자분은. 그리고 이 남자분은 뭐 쉽게 얘기해서 구설수. 구설이 많이 따라. 12월 19일생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성공하는데 성공의 문턱은 갔다. 여기 있지만은 말하자면은 누구만 맞더라도 끝까지 올라갔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격이야. 올해 80살에 건강도 그렇고 왜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데 내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 양반은. 이 남자분은. 어? 그래서 자꾸 흔들리게 돼. 응? 흔들린단 말이야. 흔들리고 지금 자꾸 구설에 갔다 있다 하고 나이가 지금 80살인데 모양 보면 정치권에 있어? 응? 지금은 갔다 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양반도 갔다 여기 저기 막 여기. 자꾸 이상하게. 관제가 걸려 관제. 이 양반이. 이 양반이 관제가 걸리고 구설이 많고. 당신은 잘한다고 하지만은 잘하지도 못하고 있고. 사실상. 엎어서 누구의 등이 엎여서 가는 격이 됐단 말이야. 응? 자기는 앞에서 갔다 이렇게 솔직히 확 나서지를 못하면서 뒤에서. 앞에서 조정을 하고 뒤에서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남자분이요? 남자가. 응. 이 이름은 갔다 이거 날리는 사람이고. 이 이름은 누구만 맞다가 정치권을 저기 한다고 하면 한가다가 해 먹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인데. 뒤끝이 안 좋다. 뒤끝이. 뒤끝이 안 좋아. 이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이 여자분은. 그래도 60대 65세. 말하자면. 이때까지는 괜찮았었는데. 뭐여. 일곱. 이때서부터는 이 사람이 지금 많이 힘들다. 힘든데. 몸에 지금 병에 지병이 있고. 어디 갔다 이거 저기 이거. 누워 있는 사주야. 누워 있는 사주. 몸이. 네. 컴컴한 굴속에 갔다 입고. 창살 없는 감옥. 쉽게 얘기해서. 응? 아우 미치겠네. 왜 이래. 이 집에만 자꾸. 부모를. 부모를. 여자분은 부모를 일찍 잃고. 응? 내가 나 혼자서 갖다. 나만 믿고서는. 자수 성가를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축풍 낙엽 떨어지듯이.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졌지. 만약에 이 두 분이. 어. 같은 일을 한다면. 동업을 한다면 어떨까요? 동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극과 극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동업을 하겠니? 부부로는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동업은 절대 안 맞는다. 맞을 수가 없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사람은 아주 그냥 고지식하게 갖다 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단 말이야. 아버지 굉장히 선하고 이러면서 자기 갖다 저기는 다 챙겨. 어. 이 남자분이 선한 것 같으면서도 그러질 않아. 포부는 큰데. 말하자면. 큰 그룹으로 갖다 누가 받쳐줘서 갖다 주위에서 받쳐줘서 큰 그룹으로 되는 사람은 되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결국은 갖다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야. 끝이 안 좋다는 얘기야 끝이. 뭔지 몰라도 할머니가 끝이 안 좋다 그래. 이 양반은. 이 여자분도 갖다 사람 잘 만나지. 사람 잘못 만나서 이렇게 저게 힘든 세상을 지금 사는 것이고. 아까 그러잖아. 빛이 안 보인다. 빛이 안 보이면 뭐 컴컴한 감옥분이 더 되겠어? 아니면 병원에 갖다 누워 있는다든지. 자기가 활동을 나와서 활동을 못 한다든지.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이 여자가. 여자가 너무 머리는 갖다 좋은데 착하게 내 마음만 믿고서는 모든 것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낙엽 떨어지듯 지금 떨어지고 빛도 못 보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주를 보면 대차 대차. 그리고 이 저기 아까 잠깐 갖다 치기 내리고 그러는데 부모가 자꾸 험하게 죽었다 그래. 이 여자. 그리고 네 명의 부모가 이 사람 여자 사주 2월 2일생. 가슴이 아프고 이 사람 사주를 보면 부모의 덕으로 많이 살았던 사람인데 부모님들이 네 명으로 가지를 못하고 남의 비명에 간 거야. 부모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의 덕도 많지. 그런데 그 부모의 덕을 이 여자가 잊지를 못하고 있어. 잊지 못하고 참 불쌍하다. 여자의 일생으로서는 참 여기 사주 보니까 불쌍하게 나와. 머리도 끝까지 올라가서 올라갈 대로 올라가는 사람인데 올라갔다가 피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격이야. 노기 같다. 정치권을 갖다 한다고 만일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끝까지 못 간다는 거. 벌써 그렇게 나와. 2월 2일생이라 사주가 좀 세다. 내 자손 갖다 하나 없이 동기 형제관 갖다 있다고 해도 나 혼자서 내 발톱을 숨기고 나 혼자서 그렇게 애쓰고 살아온 사람인데 빚이 좋아야지 끝이 좋고 빚이 좋아야지 되는데 이 사람의 일생이 박복하다는 얘기야. 불쌍하다는 얘기야. 여자가. 이 남자가 절대 사업의 운은 없다.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도 그렇고 이 남자도 자기가 중심을 잘 잡고 그러지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 싸우려고 그까지 올라갔다가 중간에 마지막 만년에 인생이 불쌍해. 불쌍해. 정치권을 했다고 만일에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짓고 옆에 사람들을 잘 둬갖고 해야지 되는데 옆에 사람들 때문에도 이 사람이 피해를 많이 입고 본인이 생각을 잘 귀를 기울여 갖고서는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우겨서 진행해서 나가는 이런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무덤을 판 격이야. 이 사람은. 그래. 모르겠지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 크게 갖다 빚은 갖다 많이 난 사람이야. 난 사람들인데 왜 뒤끝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다. 뒤끝이 안 좋다고. 막말로 잘하면은 이 사람이. 잠깐만. 이 사람들이 잘하고 그러면은 뭐 대통령감으로도 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감으로 한다고 해도 잘해야지. 불쌍해. 불쌍해. 머리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야. 자꾸 내가 나라의 녹밥을 먹는 사주. 뭐 임금님의 사주 말하자면은. 그런 사주들인데 잘 갖다 해야 나중에. 끝까지 갖다 신하들이 잘 갖다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러질 못한다는 뜻이야 이 사람이. 초신을 잘해야지. 중립을 잡고. 이리 흔들고 저리 들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이 사람이 지금 그게 지금 화근이 됐어 이 남자가. 누구야 이 양반이.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선생님 짤려 들어야 되나 말하자면. 누군데. 난 사람들은 난 사람들인가 봐. 네 맞습니다. 누군데. 누군데. 전 대통령들의 사주거든요. 전 대통령 누구. 이 남자는 누구.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박근혜 전 대통령. 아휴 미치겠다. 그러니까 저기가 여자가. 자꾸 갔다 무슨 아픈 것도 아니고. 어디에 무슨 정신적이도 아니고. 컴컴한 데 갇혀 있는 거로 나오는 거야. 창살 없는 감옥. 지금 뭐 활동을 갔다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어둡게 막 보이고. 그늘이 지고. 몸도 지금 아프고 자손이 없고. 이제 그렇단 말이야. 그니까는. 그럼 부모가 남의 비명에 갔다 내게 많구나. 아휴 어떡하면 좋아.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딱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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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누 Children.